백민준 통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Where is it?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뜻이죠. 어떤 시간이다?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타다시가 어떤 시세에서 뒤로 갔어요.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시간? 일어날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계속해서 6 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몇 시니? 계속해서 12 13. This is error. 12 13. This is error. 됐으니까. 오케이.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였어요? 13 13. The number 13 이니까. 그래서 숫자 13은 부른이다. 네. 다시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부르니니? 숫자 13은 부른이다. 그래서 뭐가 부르니니? 궁금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is the number 13? What is the number 13? 뭐가 숫자 13인입니까? 뭐가 부르니니? What is the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좋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Into the bathroom. 화장실 안으로 오는 6가지 질문 중에 거기 그래서 너 어디가니? 가고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래서 브로큰이란 대답 듣고싶어 오케이. 그래서 브로큰이란 대답 듣고싶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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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e number 13? 오케이. 그래서 브로큰 뜻이 뭐야? Genshin Genshin이면 무슨 C야? 어떤 C What이라고 묻겠냐? What's the number 13? 이렇게 물어야죠 좋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number 13? 했더니 How is the number 13? 했더니 언어더를 하면 또하나의 라는 뜻입니다. 또하나의 징조 계속해서 Now I went to school Now I went to school 6가지 질문 중에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Now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now Now I'm going to school 계속해서 Watch this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Under the fence OK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뭐지? What is that under the fence? OK Death의 뜻은 뭐 안해도 돼요? Death or the fence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죠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